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성혼남의 호주인맥입니다. 오늘은 QUT 족부의학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족부의학 관련 영상들 예전에 올린 것들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혹시 보지 않으신 분들은 족부의학 관련 뉴캐슬 대학교 재학생의 인터뷰 영상은 꼭 보시고 오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족부의학은 발과 하반신을 다루는 의학인데요. 한국에서는 족부의학이라는 분야가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깊게 세분화 전문화되어 있진 않지만 호주라는 나라에서는 족부의학 분야가 독립적으로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호주에서는 의대 다음으로 물리치료학과나 족부의학과 치대와 같은 학부들이 굉장히 높은 커트라인을 유지하고 있고 또 인기도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만큼 족부의학과에 입학하는 것도 결코 쉽지도 않고 또 졸업을 하는 것도 쉽지도 않기 때문에 정말 족부의학 분야에 비전이 있거나 혹은 정말 족부의학을 재밌게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의지와 기본적인 바탕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또 지원하시기를 진심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예전 영상들에서는 유캐슬 대학교 그리고 나머지 대학교의 족부의학과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브리즈번에 위치한 QUT 족부의학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QUT 족부의학과의 특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1000시간이 넘는 실습 시간을 통해서 학생들이 실제적인 족부의학과 관련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고요. 학교 내외에 있는 병원에서 실제 환자들을 대면하여 실습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폭넓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족부의학을 공부하면서 다양한 어떤 편의 장비들이나 의료 장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QUT 족부의학과 입학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두 가지 과정을 설명드릴 텐데요. 먼저 4년 과정에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방법과 2.5년 과정에 GE, Graduate Entry, 즉 4년제 학위를 갖고 있을 때 입학해서 빠르게 졸업할 수 있는 두 가지 입학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4년 과정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총 학업기간은 4년이고 입학 시기는 2월입니다. 네 캠퍼스는 브리즈번 시티와 멀지 않은 켈빈 그로브 캠퍼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학업비용은 호주 달러로 4만 1,600불, 한화로 환산했을 때 약 3,300만원 정도의 수준이고요. 영어 점수는 IELTS 7.0, 위치역력의 점수가 6.5점입니다. 네 학력 조건으로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셨고 또 수능 성적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신데요.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에 있는 카톡으로 문의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선수과목으로는 화학과 수학2를 이수하셔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수능을 치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다이렉트로 신입생으로 입학하여 4년간 공부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4년제 학사학위를 갖고 계신다면 G2과정 2.5년의 단축과정을 생각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G2과정의 학업기간은 총 2.5년입니다. 입학시기는 매년 7월이고요. 학업비용은 동일합니다. 호주달러로 4만 1,600불, 한화로 약 3,300만원 수준이고요. 1년 연간 비용에 해당됩니다. 영어 점수 역시 이치영역은 6.5 이상, 총 7.0 이상의 점수가 필요하고요. 학력 조건으로는 4년제 학사학위가 필요합니다. 10년 이내에 졸업한 4년제 학사학위가 있고 그 학점이 우수한 편이라면 여러분들이 지원을 노려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대학에서 다음과 같은 과목들을 들으셨어야 합니다. Disease Process, Chemistry for Health Sciences, Anatomy, Human Physiology, Statistical Methods in Health 이런 과목들을 이수하셨다면 그리고 4년제 학사학위를 갖고 계신다면 G2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지원하셔서 2.5년 만에 과정을 마치실 수 있습니다. 족부의학과 같은 경우는 호주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대표적인 직업군에 속하기도 합니다. 물론 입학도 쉽지 않고 공부를 하는 과정 자체의 난이도도 꽤나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만만하게 볼 건 아니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족부의학 분야에 관심이 있고 내가 사람들을 치료하거나 어떤 발과 하반신을 다루는 분야에 대한 흥미가 있다고 여겨지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만한 학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주에서 족부의학과 관련 직업으로 족부의학과 관련된 의사가 될 수도 있고 또 발과 하반신과 관련된 어떤 환자들을 위한 장비들을 만드는 연구 쪽으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직종도 다양하게 그리고 연봉 처우도 굉장히 좋은 직업 중에 하나이며 여러분들에게 많이 추천드릴 수 있는 직업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더보기란에 있는 카톡으로 저에게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혼남의 호주인맥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